우리 뭐해 우리 뭐해요 제가 걱정이 많이 됐나봐요 베이스 멤버가 어! 멤버 소개! 멤버 소개! 멤버 소개 한번 할게요 제 걱정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저희 막내 베이스 김형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드러머 정희겸입니다 항상 어떤 스케줄마다 저희 따라하며 도와주는 기타 세션 윤석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는 비프트 보컬 이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노래도 유명한 곡 한 곡 이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칭찬 김형이 녹화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춘 전화경 위에 뼘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만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너를 느끼죠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나는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내일도 나를 보겠죠 내일도 넌 나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모든 게 어느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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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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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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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흥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둔 요리 잔한 애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허울 속에도 기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그대는 지웠을 텐데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자꾸만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자꾸만의 가슴이 비어져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자꾸만의 가슴이 비어져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자꾸만의 몸으로 구하는 곡은 그리고 이라는 곡은 이haranute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그리움의 문을 열고 우리